용인특례시는 27일 시청 접견실에서 특성화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연계교육 및 산업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산학관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시계는 이상일 시장, 김희정 교육장, 장석진 용인바이오고 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용인바이오고교 등 4개 학교는 교육-교류 관계를 구축하며 용인대 교수진은 용인바이오고, 광주중앙고, 일주고의 조경골프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직업교육 등이 이어집니다. 또한 용인대, 아시아나CC 등은 골프학과를 실무중심의 산업맞춤형 계약학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협의하고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일 시장은 지자체와 교육당국, 대학, 기업 등이 힘을 모아 특성화 고교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을 지원하는 협업모델은 용인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